자 갑니다 한 명 가능 같은데요 한 명 두 명 한 스쿼드 가는 것 같은데 아니 한 스쿼드 한 스쿼드 아니야 두 스쿼드 아 그래요? 아래로 위로 봐요 위로 아 그래 아니다 몇 명 빠졌다 한 스쿼드 있네요 다시 한 스쿼드 있어요 여기 사람 있는데 춤이 없어요 튈게요 몇 번 아니 어디 어디 지금 갈게 어디 몇 번 또 아 2,3번 오케이 심지어 갈게요 다 잡았나 본데 다 잡았나 본데 스쿼스 먹은 건 신의 한 스였다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요 왜요 또 있어요? 또 있어요? 말이 없네 화장실! 마지막 못변 쪽으로 옆에 가면 도대체 탁 800 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집안? 아하 아 뭐야 오 나이스 아 3번 좋았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그냥 먼저 죽여버려 그냥 죽여버려 그냥 확인하살 나이스 아 3번님 감사 나이스 나잇따 3번님 빼고 너무 좋았어 아 근데 나도 좀 했는데 아 감사 감사 두분 다 감사 저 치유템 좀 남겨줘요 보정기 있어요 보정기 치료하는거 많이 남겼어요 고마워요 뭐야 이거 아 아 근데 치료단하고 태먹으면 욕하지 부상 필요한 사람? 부상 필요한 사람 없어요? 두개 있어요 저는 어디어디어디 와 무기응바 못잡았죠 아직 어? 저 문 저기서 갈게요 갈게요 앞에 사람 있는건가? 아 뭐야 아 죽었는데? 뭐야 아이고 죽었다 아 이거 방탐쪽게 깨질라 그래가지고 아 이거 방탐쪽게 깨질라 그래가지고 아 얘 핵이다 얘 핵 아 핵이야? 잡았어요? 아니 핵 아닌가봐요 또 있는데 아 깜짝아 기절기절 아이고 발 앞에 기절기절 굿 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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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조심 올라가있어요 올라와 올라와 가져가서 1번님부터 깔싸매 깔싸매 와 우리 팀워크에 잘 맞네요 1번님 그 바로 추려하세요 아 놀래라 좀 자시 없었는데 죽구상 한개만 남겨줘요 네 왜 이렇게 빡치죠?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일단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근처에 차가 없나 모르겠어요 아 그렇게 안 멀어가지고 달리죠 일단 4번님이 어디 죽으셨지? 아 네? 저 살아있는데 아 3번이 3번이 우리 혼자 갑자기 절로 가더니 아 우리 아까 그 공격하네 걔네한테 죽었나봐요 아 시체 시체 50초 아 50초 아 아 바로 앞이네 줄어들어도 뭐 바로 앞이라 아 와 이분 황금고블린인데 네? 아니아니 이분 황금고블린이여가지고 아 아 미리 있어요 미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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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베일 남는 거 없 bless 예 저는 2배 2배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400.. 아C.. 뭐하고 가지 뭐.. 400.. 뭐하고 가있어요?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 사람인 줄 알았어 이거 아 화장실 가고 싶다 입원님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쪽 파밍은 충분해요 안주고 안주고 3배로 갈까 제가 뭐냐 배월드릴게요 가서 전 지금 3배 주셨어요 3배 어이 뭐야 치유산이 없어 파라다이스 쪽에 사람 있나봐요 우리가 어 화장실 넘어가고 싶은데 그럼 인 한 다음에 갔다 오시는데 건물에 짱박혀서 이거 가까이 이제 파라다이스 좀 피해서 누가 뭐냐 배비필이라도 하셨죠? 저요 저요 일로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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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여기 털린것 같은데 저기 털린것 같은데 아닌가? 글쎄요 이 둥만 털링이 냈네요 총을 바꿀까 이제? 요리용 키트 두개인데 한개 가르치실 뿐 아 네 저 화장실 갖다도 돼요 네 갔다오세요 저 좀 지켜주세요 알 destro 화프그리비 이게 제일 좋다던데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